안녕하세요 장터목 tv입니다. 미스트로트 출신 가수 마리아가 유튜브에 업로드된 영웅님과 관련된 가짜뉴스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런 글과 사진을 올렸는데요. 안녕하세요 마리아에요. 제가 하지 않은 행동으로 영상이 나왔다고 해서 봤어요.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그 현장에 있었던 적도 없고 그 노래 들어본 적도 없어요. 미스터트롯 때부터 이명웅 선배님을 팬으로 좋아하고 응원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너무 거짓된 사실에 슬프네요 도와주세요.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마리아가 공개한 사진 속에는 자극적인 썸네일로 마리아 이명웅 영어 발음의 비웃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웅님이 올린 I'm not the only one 영상을 보고 마리아가 영어 발음을 비웃었다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내용의 유튜브 영상이었던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에는 동남아와 베트남에서 무분별하게 영상을 만들고 영웅님의 이름을 내걸고 말도 안 되는 자극적인 내용을 만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악성 유튜브를 잡기도 쉽지 않습니다. 오직 영상에 자극적인 제목만 올려서 조회수만 올리면 된다는 동남아 유튜브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유튜브는 절대 클릭하지 마시고 신고 버튼을 눌러주셔야 합니다. 영웅님의 두 번째 소식입니다. 유튜브 스타 박막례 할머니를 알고 계시나요? 저도 즐겨보는 유튜브인데요. 박막례 할머니께서 인스타그램에 영웅님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박막례 할머니는 국수 먹을 때 들으면 좋은 노래 리스트를 올려주었고 영웅님이 부른 비벼여 노래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비벼여 노래는 트로트 의신 앨범에 들어있는 노래인데요. 혹시 아직까지 안 들어본 분들은 비벼여 노래를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흥겨운 리듬이 중독성 있는 노래입니다. 박막례 할머니도 영웅님 노래를 즐겨 듣는 것 같습니다. 역시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우리의 영웅님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듣고 영웅님을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먼저 영웅님의 공식 유튜브를 구독하시고 그 다음 영웅시대 공식 팬카페에 가입해 보세요. 좀 더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으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소식 행복한 이야기 많이 나누려고 합니다.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과 알람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정상에 위치한 내가수를 생각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휴식 같은 채널을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장터목TV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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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